이번에는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컴포넌트가 많이 모여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가 하나 있죠. 3d 웨어하우스 라고 하고요. 3d 웨어하우스는 이렇게 보시면 접속을 하면 우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는데 구글 계정을 연동을 해서 저는 가입이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정책들이 좀 바뀌면서 스케치업을 만든 트림블 회사 트림블 사의 어떤 아이디로 바꿔야 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상태라서 아직은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되고요.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트림블 사의 계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좀 계속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바꾸겠죠. 자 그래서 이 3d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작한 3d 모델링들, 스케치업으로 제작한 3d 모델링들을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웨어하우스는 양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건축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 소스들 있죠. 디자인하고 관련 디자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렌더링이나 아니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구 라던가 소품들이 좀 필요하면 3d 웨어하우스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3d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주의해야 할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라이센스 문제가 있겠죠. 라이센스 문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 시각화하는 용도 렌더링이라던가 아니면 렌더링을 해서 PT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정책 가보면 그 부분은 거의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적이나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걸 3d 모델링을 다운로드 받아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적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어떤 수익을 올린다거나 뭐 그러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제작자 트림블 이라던가 이런 회사 보다는 제작자의 어떤 허락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건축적인 용도, 건축 인테리어의 어떤 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때에는 꼭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센스 문제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센스 문제는. 네, 3d 웨어하우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3d 웨어하우스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3d 웨어하우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웹에서 바로 직접, 웹에서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d 웨어하우스를 크롬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하셔서 원하는 걸 찾아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접속을 하면 특징은 이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모아서 어떤 보관함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제작자의 그러니까 만든 사람 또는 이 모델링을 모아 놓은 사람들의 보관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만 모아 놨다던가 아니면 가구만 모아 놨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로 접근하는 방법은 웹 페이지에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접속이 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웹으로 접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버전을 좀 다르게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하 버전은 안 나오는데 2017 버전 이하 버전은 안 나오는데 2020 버전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전을 낮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속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검색도 뭐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 큰 페이지에서 보이기 때문에 좀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 2019 버전이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고 스케치업에서 열때는 스케치업을 이제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접속 방법은 이 디폴트 트레이에 보면 컴포넌트 메뉴가 있어요. 컴포넌트 메뉴에서 여기 집 모양 버튼 옆에 보면 빈 칸이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검색을 한다는 뜻인데 좀 전에 3D 웨어하우스는 글씨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3D 웨어하우스에서 찾아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바로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걸리네요 시간이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너무 사례가 안 좋습니다. 물론 만든 사람한테는 뭐 미안하긴 한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이런 걸 만든 이유가. 네. 아. 자. 그래서 두 가지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음. 이제 3D 웨어하우스 사용해서 모델링 사용해서의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그 컴포넌스 이 창에서 검색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웹페이지 창에서 이렇게 찾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3D 웨어하우스에는 좋은 데이터도 있고 좋지 않은 데이터도 정말 많아요. 여기는 그 3D 모델링을 사고 파는 마켓이 아니고 여기는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테스트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까 뭐 자동차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가진 걸 올려볼까 그래서 시험 상황 올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전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의자 회사 이런 데에서 또는 가구 회사 이런 데에서 자기 제품을 공간에다가 이제 예시로 사용하고 이 뭐 건축 인테리어에서 예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도 이태도 정말 분명히 있지만 나쁜 데이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케치업에서 만들지 않은 모델링 전문 프로그램에서 만든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되게 무거운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스케치업에서 만들었다면 그렇게 무겁게 만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단위 모델링 하나에 뭐 여러 가지 수만 개의 그 점과 선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현재 자기가 작업 중인 데이터에다가 3D 스케치업 파일에다가 그냥 갑자기 집어넣는다.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죠. 저장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넣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서 들어가는데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뭐 그냥 내비두면 그냥 놔두면 놔두면 그 데이터가 분명히 들어가긴 하겠지만 갑자기 급한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집어넣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뭐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무거운 걸 넣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겁을 주려는 건 아닌데 데이터를 직접 넣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3D 웨어워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문제점을 꼭 체크를 하고 내 작업 데이터에 넣어 주셔야 돼요. 데이터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는 예를 들어서 레이어로 감춰져 있다던가 뭐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레이어로 감춰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스케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요. 의자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처음에 작업한 사람들은 그걸 인치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단순한 스케일 문제는 들어오면서 보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정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스케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 놨는데 침대를 갖다 놨는데 사람이 기어 올라가던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리사이즈 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의 데이터를 자기 파일에 직접 넣는다던가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선택한 데이터를 꼭 확인하고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넣는 과정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지금 보면 네 이 데이터가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건 여기에 이 스탠드 라고 생각하고 스탠드를 가져오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019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됐죠. 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네 파일에 오픈해서 열기에서 클릭하고 열기를 눌러줄게요. 네 네 파일이 열렸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열려서 이제 확인을 좀 해 볼 건데 네 네 이건 좀 데이터가 맵핑이 좀 있고 네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데이터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여기 이제 W 디자인이라는 데서 만든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워털 회사인지 중국 회사 같기도 하고요. 어 우선 이제 음 이제 그림자를 좀 끄고요. 그림자를 끄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우겠습니다. 벽이라던가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히든지오메트리를 한번 켜 줄게요. 히든지오메트리를 켜보면 지오메트리 이 히든 라인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히든지오메트리를 켰는데 데이터가 너무 과도하게 이것도 보면은 이 봉의 이 두께 자체에 세그먼트가 참 많긴 하네요. 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보면은 아주 얇은 봉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 세그먼트가 한 48 그러니까 사이드 값이 48 정도 돼 보이는 아주 고 해상도죠. 이 정도는 고해상도라기보다는 네 되게 폴리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뭘 이건 나쁘다고 볼 순 없는데 그래도 이런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버벅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확인을 해 보시는데 자 여기 이제 이것만 내가 필요하다 나머지 보다 이것만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얘를 일단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뭣도 확인해 봐야 되냐면 레이어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쓸데없는 레이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히든지오메트리를 한번 켜서 봤기 때문에 주변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봤는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다행히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봤더니 얘는 큰 문제는 없어요. 조금 하나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이 축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축은 바닥에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지금 네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클릭했어. 바닥에 옮겨줬고요. 그럼 가보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내 파일이라던가 그걸 옮길 때는 음 그냥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C 하고 옮기려는 대상 스케치업에 가서 스케치업도 열어 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네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이렇게 해서 갖다가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음 네 아까 잠깐 설명 드렸듯이 히든 지오메트리 같은 게 켜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또 어 아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타일에 보시면 스타일 나중에 스타일 한번 더 하겠지만 스타일에 보시면 에디트 부분에 여기 보면 페이스 세팅이 있어요. 이 페이스 세팅에서 뭘 체크하냐면 음 디스플레이 쉐이디드 유징 올 세임을 클릭을 해줍니다. 됐죠? 자 올 세임 클릭하면 뭐가 보이냐면 그 이렇게 돼요. 음 자 예 보시면 여기를 지울게요. 뭐가 보이냐면 흰색 면과 어 뒷면이 파란색 면이 보여요. 제가 모든 오브젝트에는 앞뒷 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흰 면과 파란색 면이 있어야 있는데 저 파란색 면을 보이게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 된다기보다는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저 파란 면이 보이지 않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져온 오브젝트에 여기 이 면이 뭐 이렇게 뒤집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오브젝트가 뒤집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사용하면 뭐 재질이 입혀졌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이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 에서 요 이 올 세임 페이스 이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스타일에 가서 페이스 그 다음에 요거 쓰임 페이스 자 보면 여기 있죠. 이런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거는 선택해서 리버스 페이스를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 페이스를 해줬어야 되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마우스 클릭해서 오리엔트 페이스를 한번 해줍니다. 근데 오리엔트 페이스 했더니 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문제가 다시 됐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아 히든지오메트리를 켜서 이 부분 이 부분 두 개를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 페이스 해주면 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단축키를 좀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단축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어 불편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가져다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바닥면도 네 이런 식으로 다 뒤집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어 3dwarehouse에서 다운로드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어 3dwarehouse의 모델링을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업 에다가 넣는 방법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좀 잠깐 빼먹은 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음 3dwarehouse에서 접속이 되면 웹 페이지로 이렇게 3dwarehouse를 접속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보면 see more detail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페이지에서 3dware 3dmodel이라는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 어 3d로 웹 페이지 상태에서 3d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어 이 데이터의 장단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웹 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음 3d모델링을 찾고 그거를 어 내가 작업하는 스케치업에 넣는 이 과정은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네. 추천을 안 드리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컴포넌트 사용 3dwarehouse 사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